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배포한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선의 성격과 신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에 대해 박정식 사무처장은 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